나 죽어버릴 것 같아 진짜로 미칠 것 같아 괜히 나왔어 후회가 막 급이야 안녕하세요 세이지마입니다 차 있는데도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땀랑 더워 죽어버릴 것 같아요 땀이 이제 시간이 얼마 안됐어요 오전시간인데 아침시간인데 바람이 부는데도 엄청 더워 여기 탐사하고 있다가 올라가서 걱정스럽네요 항해에서부터 나오는 민물 물길에 자갈이 나오는데 그러면 엽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엽전주우러 엽전이랑 동전주우러 한번 운동삼아 나왔거든요 근데 뜨거워 나 죽어버릴 것 같아 진짜로 미칠 것 같아 괜히 나왔어 후회가 막 급이야 앞으로 한 세시간은 해야 되는데 못해도 물을 지금 차에서부터 나오면서 한 병을 거짓말 먹었어 죽었어 이제 탐사하다가 이제 목마르면 죽을 것 같아요 아 미칠 것 같아 후효 후효 암튼 엽전캐러 가보겠습니다 엽전캐러 가보겠습니다 엽전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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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십원이네 오십원 셋째 셋째 그냥 알루미늄 쪼가리에요 10원짜리 카페에 어느 분이 갈매기 많은데 숭어가 뛰는 데가 포인트라고 하는데 일단 숭어는 안보여요 그렇지만 갈매기는 엄청 많아 근데 저기도 더 많아 보이세요? 엄청 많아? 그럼 전체가 다 포인트인데 파다 죽겠어요 힘들어 뭐가 있긴 한데 잘 안나오네 자갈이 있으니까 또 아직도 안나왔어 왜 자꾸 저거다 찾았다 이거네 이거 저거 이거 있어요 캔이 캔 캔 쓰레기 응 맞네 이씨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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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코 에휴 뭐 바닥 아 뭐가 또 찍혀있어요 근데 아이고 스쿰 해봐 츄? 츄 같은데 느낌이 원 투 츄 자 잠시만요 아 나왔어 나왔어요 얘를 여기다 채워놓고 엽전 나왔어 엽전 대박 저거 봐봐 옆전 나왔어 잠시만요 그런데 이게 엽전의 상태가 뭉개져서 구분이 안돼 아까도 요거보다 작은 거 옆전이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영상을 못 찍었어 오, 옆전 나왔어. 땀 보여요, 땀? 장난 아닌데. 닦아도 닦아도 끝이 없어요. 아, 더워 죽겠어. 여기는 어디냐면 고사포 해수욕장 부대 앞이에요. 부대 앞인데 여기에 가끔 뭐가 나오냐면 옆전이 나와요, 옆전이. 지금도 두 개 주웠거든요. 그래서 옆전 나오나 보러 왔어요, 봐봐요. 각각에 이렇게 좀 이렇게 자갈이 좀 나왔어. 지난번보다 자갈이 좀 나와가지고 어, 옆전이 나올 것 같아서 한번 놔봤어요. 근데 옆전이 나오긴 하는데 제대로 된 옆전 하나도 없어. 다 뭉개져가지고 다 달아서 모양만 있는 애들만 나왔어. 됐어, 됐어, 됐어. 이제 집에 갈래. 땀, 땀, 땀. 땀, 죽겠어. 아, 죽을 것 같아. 야, 야. 집에 갈 거야. 집에 갈게요. 오전 탐사는 하는 게 아니야, 역시. 오전 탐사는, 낮 탐사는 겨울에 나는 거야. 더워 죽어버릴 것 같아. 오랜만에 탐지기 영상 찍어봤어요. 어쨌든 날씨 죽이죠. 해가 미쳤어, 미쳐. 장난아니야. 얼굴도 다 닦고. 팔 새카만 거 보일까요? 이거. 팔이 완전 새카매됐어. 어쨌든 집에 들어갈랍니다. 너무 더워서 못 하겠어. 더위 먹을 것 같아. 이미 한 세 시간은 한 것 같아요. 많이 했어. 더워 죽을 것 같아요. 다음에 뵐게요. 네,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